나은아, 친구들 왔어요. 손님 안내해. 손님 안내해. 무슨 손님이야? 누군데 이렇게 좋아해요? 손님 안내해. 무슨 손님이야? 강아지 친구들이구나. 귀여워. 나은이 좋아하는 거 봐. 코코고, 보리. 나는 코코 좋아. 아는 형이 근교로 가족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강아지를 못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밀란이 키워본 적도 있고 애들도 동물 좋아해서 오늘 하루 보살펴 주기로 했어요. 코코는 5살이야. 나은이처럼? 어, 나은이처럼. 우와. 우리 친구지? 아, 동갑이네. 우리. 아, 권우가 지금 강아지 보더니 갑자기, 갑자기 없댔어요. 되게 잘 fluidischer. 가만있는데. 가만있는데. 아, 오늘 하루종일 무료였는데. 그쵸. 거기다, 코코 이리와? 코코 이리와. 코코 이리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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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코 이리와. 어, 우리. 코코 이리와. 코코 이리와. 타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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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지금 건우가 소리질러서 강아지들이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 코코는 아직 건우가 좀 편치 않은가 봐요 오늘 다 건우를 피해요 이런 날이 있어요 여긴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괜히 그쵸 헛기침도 해보고 아 오늘 진짜 카메라 삼촌부터 해가지고 강아지까지 맛있겠다 궁금은 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또 건우는 목마르겠어요 하루 종일만 해가지고 머리를 하시는 건데 괜히 이불한테 지금 화풀이 하는거죠 아 제대로 심술 났어요 과연 건우와 강아지들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나은이는 금세 친해지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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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귀여워서 진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거누야 이리 와봐 거누야 봐봐 거누랑 코코 여기 있잖아 거누는 그냥 정심 없는 척? 난 거누지 옆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네요 아 점점 소외되고 있어요 우리 거누 자전거를 타도 재미가 없는거죠 혼자서 왜 우와 코코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응 그래 코코가 다섯살이니까 형이잖아요 강아지들이 은근히 저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신기하네 앉아 앉았어 자 자 먹을 거 주면서 또 친해질 수 있죠 그쵸 그쵸 코코가 받아먹었어요 잘했어 응 답박해 줄게 거누도 첫 경험이라 지금 놀랐나봐요 여기 친해지는 거야 이렇게 어? 자 친구한테 맛있는 거 주고 어? 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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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조금 마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머나 어머나 저거 혀 멜렁거리는 거 따라하는 거 봐 하하 하하 어머 어머 지금 강아지 따라하는 거잖아 응 응 너무 귀여워 그걸 또 보리가 따라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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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나 따라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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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하 자, 가자. 이리와. 건두야, 여기 피피하는 데야. 코코랑 피피하는 데야. 오케이? 코 들어가? 코코, 이리와. 코리도 들어가? 자, 소개합니다. 진짜 많이 친해졌어. 네. 살살 건네야, 살살 만져줘봐. 살살, 살살. 살살 만지면 좋아해요, 강아지들이. 어, 돼지. 우리가 좋아하지. 살살. 그래, 아이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지. 강아지랑 잘 노네. 나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아. 어머나 보리가 왔어요? 우와 이거 무슨 만화 같아요 아 됐다 보리 저기 건우 지키나 봐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건우 다 먹었어 건우가 단잠을 잔 뒤 코코 보리와 함께 산책에 나섰는데요 너무 빨리 가 콜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우리가 이제 누가 눈을 끌고 가는 손을 끌고 가는 도리가 가고 아뇨 따서 아뇨 따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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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야 너가 끌고 가는 거야? 보리가 널 끌고 가는 거야? 보리한테 끌려 가는 거 같아 서로 끌고 뭐 못 끌리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강아지가 옆에 있으니까 덜 뛰는 거 같아요 건우야 기분 좋아? 와우 어얽 어어 짃t 줄 놓쳤어요 hysteria 어쩔 quit spielt 다어요 Junior 혼내는거에요 가자 아빠 저기 먹는다 코코와 보리를 위해 애견카페를 찾았는데요 둘이 똑같이 생겼지 크고 작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다른 중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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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윤슬이 윤슬이 왜 여기 올라왔어요 왜 여기 올라가니까 좋은가 애는 고리에요 고리에요 다른 애기는 코코에요 코코 고리야 조심해 엄청 커 다 앉아 다 앉아 애 앉았어 많이 먹어 같이 먹어야지 다 안 먹었어 윤슬이가 다 먹었네 아 이거 벤틀리였으면 100% 입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주려고 누구 주는 거야 아빠 말고 아 아빠 아빤 아니야 아 어 형 어 왔어? 도착했어? 어 알았어 애들하고 잘 있어 잘 놀았어 어 올라와 어 아 아 아 나은이 이미 직감했어요 나은아 이제 삼촌 와서 코코랑 보리랑 바이바이 해야 돼 어 나은이 슬프겠잖아 아 아 아 아 아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밤에 또 못놔 밤에 또 못놔 밤에 또 못놔 울지걸까 에티 아 kosi God 울지 welcome inflation 우리 1940s 이제 Wanted 알았어요 아 이제야 안 보여 그럼 그럼 흰 얘 Ecuador 그것나 깊을 또 재미있게 놀이셔요, 빠빠이 또 재미있게 놀이셔요 손님왔네 처음엔 다같이 놀아야 빠빠이 우리 저기 검은 치키나 봐 아주 조그만 눈도 못 뜨는 날 처음 데려오던 날 어쩜 그리도 사랑스러운지 놀랍기만 하다가 먹고 자고 아프기도 하는 널 보면 난 이런 생각을 했어 빠빠이 다같이 놀아 왠지는 몰라 그냥 알아 번호는 본인 먹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번호야 이거 베로 거야 네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베로 못 먹어 우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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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는 아무도 안 먹으면 아직은 못 먹어 번호가 저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명상에 잠기고 감정적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리움의 대상이 이제 떠오른 거죠 치즈 기가 막히게 놨다 강아지가 왔어 어머 나 강아지가 마음을 물고 났다 어? 이리와 살살 살살 안아줘 안아줘 파이팅 파이팅 냄새부터 맡게 해주고 진짜 좋은데 이리와 번호야 이리와서 놀아 너 햇빛 때문에 안 되겠다 그걸 너한테 어떻게 들어 오늘보다 누가 올걸? 이쁘다 왜 여기 왔어? 원래 얘만 있었지? 강아지 오니까 한 마리만 지금 한 마리만 먹고 싶은가 보다 당황했어 아빠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물어봐야 되나? 사장님 강아지 뭐 먹으면 안 되죠? 우유랑 치즈 잘 먹어요 먹어도 돼요? 줘도 돼? 줘도 더? 압박 하나 줘봐 왜 이렇게 웃겨요?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봐봐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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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가볍게 무시하는 거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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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만 좋아한다 오 와우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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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싶은데 이리와 거미야 이거 좀 봐봐 멍멍이 좋아하는 거 봐봐 거미 봐봐 아 나은이가 훨씬 더 조련을 잘하네 그러네 이리와 멍멍아 멍멍이 멍멍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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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훨씬 낫네 멍멍이 잡았어 멍멍이가 잡았어? 멍멍이 잡았어 멍멍이 잡았어 멍멍이가 잡았어? 오 나이 좋아한다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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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우 아우 확실히 친해졌다 주기 전에 좀 이리와 엑 진짜 행복해서 웃는 소리 갑자기 왜 정색을 진짜 기분 좋다 오늘 나 베른 밥 주고 싶어 저녁이 베른 밥을 언제 먹는 거라고 했잖아 놀러 가자 베르랑 같이 가보자 거논 넌 강아지랑 놀 거야 강아지가 너무 좋나봐요 강아지 그냥 좋아 오 베르다 같이 먹을까? 나은이 고마워 나은아 얘가 태어난 지가 20일밖에 안 돼서 아가야 베르 아가야? 20일밖에 안 돼서요? 아이고 말도 그렇게 뛰었는데 그치? 송아지도 이렇게 뛰어 건우처럼 팔딱팔딱 뛴다 그치? maki 나 혼자... 아기라서 우유 먹고 싶어나봐. 그치. 종 치면 이제... 어 종 쳤다. 우유 샤드위에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아까 테이블에 놨지? 가자. 기다리던 우유 질 시간이에요. 뭐야 없잖아. 어 뭐야. 아까 여기다 올려놨었잖아 그치? 응. 어머 이거. 저기 분명히 우유를 더 쓰는데? 아 어떡해. 배를 우유 줘야 되는데. 지금 배를 줘야 되는데. 아까부터 부담이 없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마바지. 아 이때까지 있어요. 저 때 있었어요. 어? 손에다. 마바지. 설마 설마. 거누는 강아지랑 놀 거야? 아빠랑 누나 보내고. 아이고 좋아해. 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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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올리면 주는 거라고 했잖아. 우와. 아. 띠. 저 중 education를 nuance. Just slowly so hand up. 내가 울려 버리고. 갑자기 저 머빌이 너무 덜 있는 거야. 자, 안 잡고. 차 풀쳐, 차 풀쳐. 기분 나빠. 아, 빈정 상했어, 지금. 저 강아지들도 종소리가 밥 먹는 시간인지 아나 봐요. 이야, 신기하다. 아, 종치고 강아지들도 맞는데 배가 훌쭉하니까. 이게 생각이 난 거야. 아, 확실히 옥장에서 키우는 강아지라 우유를 잘 먹기면 진짜 잘 보네요. 아, 어떡해. 어떡해. 아, 개호강이네, 그치야. 잘 먹네, 진짜 잘 먹네. 어, 서로 잘 먹지마. 다다다다. 다른 중. 암디. 근데 건은 얼마나 뿌듯하고 흔들끗하겠어요. 내 동생들 저렇게 좋아하고 먹는데 아이고 가위 야위 야 진짜 거루답기네 강아지 삼형제 그냥 우유 포식하네요 아까 여기다 올려놨었잖아 그치 응 찾으러 가자 찾으러 어디 갔지? 어? 우유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 봤어요 여기 우유잖아 봤어 나은이가 봤어 여기도 있다 또 우유 가보자 가볼까? 아빠 나 따라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응 우유 여기 신났네 고루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아빠야 뭐지? 스프리스티 스프리스티 아 아 뭐지 뭐지 이거 아 저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고루가 우유 버렸나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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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있네 아 좀 있다 좀 있나보다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어 고루야 이거 너가 갖고 왔어? 맞나 봐 가자 가자 그래 빨리 우리 배로 빨리 가줘야 돼 오케이 배로 여기 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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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서 다행이네 그러게요 내가 좀 먹어야 하는데 어 로우님도 좀 줘 로우님도 좀 줘 로우님도 좀 줘 사장님 혹시 우유통 하나 더 있나요? 고루야 이거 잡아봐 잡아봐 이리 올래? 가자 배로가 어 어 우유 좋아나봐 네 아니까 뭐야 뭐야 뭐 봤어? 응 왜왜왜 고양이다 아 고양이 고양이 지루도 가볼래? 빠바바 살살 고양이 되게 얌전하네요 어머 고양이인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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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오 신발 신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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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지옥 아 풀살대 또 되게 잘 참아요 아 이제 살짝 오는구나 흠 신발 나 또 또 또 뭔가 지옥 다리 잠시 오무라 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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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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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고양이 보여줄까? 우와 애기 고양이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요 어머나! 어떡해 세상에. 어떡해. 살살 살살 나은이한테 간다. 살살 살살 나은이한테 간다. 네가 천사를 알아보는구나. 살살 살살 신혜 살살. 어 살살. 안돼 안돼! 사장님 고양이에요. 아직 태어난 지 한 달 됐어. 아직 이름도 못 진대. 나은이가 이름 지어줄 수 있어? 이름 뭐지? 뭐라고 진우야 뭐라고? 뚜뚜. 토토. 토토는 안돼. 뽀뽀. 뽀뽀? 뽀뽀? 어 귀여워. 안 돼 안 돼. 바이바이. 어? 응. 아빠 나왔다.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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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어? 컷롸. 컷롸. 나. 아 оно. 아이고 소중해. 나. 안 해 더. 나 안 해 더. 나 안 해 더. 오케이 오케이. 안 해 더. 안 해 더. 어 stop. 스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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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주려가면 그랬구나 ㅋㅋ 간식도 줄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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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棒 棒 棒 棒 棒 棒 棒 棒 棒 번역 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